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또선생 수능영어 문제풀이 쉬운 유형 OT입니다. 쉬운 유형이란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초독해부터 점진적 독해 그리고 문제풀이 중에 쉬운 유형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수능영어에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보면 영어 듣기가 1번부터 17번까지 있죠. 37점이나 배점이 되는데 자, 18번 목적 문제, 19번 심경 변화 문제, 그리고 25번 도표 문제, 26, 27, 28,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43, 44, 45, 장문 이 문제 유형들을 제가 마음대로 쉬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좀 묶었어요. 자, 저희 수능영어는 이제 절대평가가 됐죠. 특히 이 강의를 보는 하이콘, 좀 성적이 낮은 하이콘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는 목적이 뭐예요? 특히 이 문제풀이 강좌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수능에서 성적을 잘 받고자 이 강의를 보는 거잖아요. 자, 문제를 잘 풀어서 제한된 7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맞춰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은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슬로건이죠. 그래서 바라는 점수까지 여러분들이 3등급을 바라면 70점을 넘기면 되는 거고 2등급을 바라면 80점을 넘기면 되는 거고 1등급을 바라면 90점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빈칸이나 어휘나 이렇게 순서 삽입 문제 말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이 90% 이상 나오는 목적, 신경,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 같은 유형들도 보통 어떻게 풀어요? 그냥 쭉 읽고 쉬운 유형이니까 읽고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죠. 근데 이 문제 유형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 이거 읽고 푸세요. 아니면 이거 되게 좀 이상한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 문제풀이 강좌부터는 제가 이 문제풀이 쉬운 유형 다음에는 문제풀이 두 번째 강좌 중심내용 파악 유형이 있죠. 중심내용 파악 유형에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할 거예요. 20번, 22번, 23번, 24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여기서 다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간접 쓰기 유형 가면 순서 삽입을 그때 배울 거예요. 왜? 그 평권이 순서랑 삽입을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묶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마지막 빈칸 추론 가면 그때 가서 빈칸 배울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이거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답률 순서대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100% 정답률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게 아니고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울 게 뭐다? 문제풀이 강좌 중에 쉬운 유형들이거든요. 쉬운 유형들을 제가 여기에서 사실 업법을 뺐어요. 업법은 별도 강좌로 따로 빠져서 올라갈 거예요. 자 얘네들 이번에 쉬운 문제 유형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풀이 강좌가 뭐다?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얘네들 중심내용 파악하기로 제가 올려드릴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문제 유형 순서 삽입 간접 쓰기 유형으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 문제풀이 내용 빈칸 추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줄 건데 왜 이 유형부터 할까요? 지금 사실 영어 1등급 받는 친구들 고정적으로 100점 98점 받는 친구들은 사실 이 강좌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커리큘럼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영어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영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목적, 심경,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 어? 여러분도 선생님 전 이거 안 틀린데 그걸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알아요. 잘 봐요. 이 쉬운 문제 유형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 심경,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을 틀릴까 봐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이 정답류 90%, 80%에 육박하는 쉬운 문제들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맞춰내자. 그래서 우리 영어 성적에 기반을 쌓자. 저는 영어 성적을 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영어 듣기 37점을 여기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 쉬운 유형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 쌓고 그 위에 간접 쓰기 쌓고 그 위에 빈칸 추론을 쌓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점수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봐요. 영어 70분 동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넘쳐나면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뭘 했어요? 뭘 가르칠 거다. 정확하게 푸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된다. 왜? 이 쉬운 유형들에서 정답률 80%, 90%에 육박하는 이 쉬운 유형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내야 여기서 시간 아껴서 얘네들 주장, 유지, 주제, 제목, 순서, 삽입, 빈칸 푸는 데다가 넣을 거 아니야. 그래야 성적들이 오를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겠죠? 자, 그래서 이 쉬운 유형들 여러분 목적 어떻게 푸는지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드린 사람 없었잖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8년 동안 올렸었거든요. 자, 제가 이 수업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걸 정지하고 정지하고 제가 대치동에서 5년 넘게 수업하면서 이 수업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했거든요. 이 쉬운 문제들 제가 인터넷,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제가 가진, 제가 이때까지 수업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들, 모든 문제들 다 보여드리면서 진짜 제대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성적이 낮아서 고민인 학생들, 성적을 조금 금방 올리고 싶은 학생들은 이 쉬운 유형 수업을 무조건 들으세요. 목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표, 심경, 일치, 불일치, 장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유형별로 다 정확하게 수업해드릴게요. 근데 그 기반이 뭐냐? 그럼 뭘 베이스로 수업하는데? 자,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항상 얘네가 나올 거예요. 대학수학능력체험 학습방법 안내 수능영어 절대평가 학습 안내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안내해주겠대. 안내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강좌 이름이 뭐예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 매뉴얼이 뭐예요? 여러분, 뭐 사면 사용설명서 같은 거 받아보잖아요. 사용설명서라는 거야. 수능 이렇게 공부하라고 올려주는데 이거 누가 해주냐면 한국교육과정 평권, 한국교육과정 평권이 이거 매년 업데이트해줘요.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뀔 때 이거 올려줬단 말이야. 잘 봐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2021학년도 거예요. 지금 2022, 여러분 이제 보는 학생들이 2026학년도 수능을 치게 될 텐데 왜 2021학년도 겁니까? 여러분, 저 때께 제일 디테일했어요. 2021학년도 때 평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목적, 심경 이런 것들도 다 올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평권이 공부하라는 대로 평권이 학습하라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도표, 목적, 심경,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 이런 쉬운 유형뿐만 아니라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중심내용 파악, 순서 삽입, 간접 쓰기, 빈칸 초롱까지 제가 평권이 학습 방법 안내에 적어준 대로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문제에다가 다 적용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겠죠? 잘 봐요. 목적이나 심경이나 도표나 일치, 불일치, 장문 여러분 안 틀린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푸는데 쓸데없이 시간 소비가 많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제가 줄여드릴게요. 그 줄인 시간 그냥 딩작딩작 노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장 가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 넣으라고 순서 삽입에 넣으라고 그리고 빈칸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적 올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 번 이 쉬운 유형들을 제가 여러분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이 수업 진짜 오래 해왔고 많이 해왔고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됐다고 소리 들었던 수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낄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수업 들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유형들이에요. 다 평권의 학습 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수업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강의 수도 적고 강의 내용도 쉽고 외울 것도 많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 쭉쭉쭉 풀려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 교재 금방 다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풀이 쉬운 유형 시작해봅시다. 문제풀이 쉬운 유형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 수강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간접 쓰기 수강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까지 들으시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강의 열심히 한 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목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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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